네, 맞습니다. 날씨가 정말 이제는 완연한 가을 날씨다 할 정도로 조금은 쌀쌀해진 것 같은데요. 부동산 시장, 부동산 경기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좀 훈풍이 불어오나 싶기도 하다가 또 찬바람이 아직까지 쌀쌀하게 불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딱 간절기 속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슈 시그널 시간에는 정책과 관련된 모멘텀 이야기들을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9.26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이야기들을 나눠주신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9.26 부동산 대책. 많은 분들께서 좀 대책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결국은 궁금해하시는 이유가 앞으로 좀 오를 거냐, 앞으로 좀 떨어질 거냐에 대해서 좀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날짜가 9월 26일 날 발표되면 뭐 831이고 813이고 810이고 막 대책, 그 앞에 이제 수식어들이 붙는데 어쨌든 이 정권별 주택 가격 상승률이라든가 좀 부동산 전책을 보면서 우리 시청자님들하고 얘기를 좀 심도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까지 해서 어쨌든 정부가 많은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뭐 규제를 하는 전책들 내놓고 어떤 때는 좀 부양을 하는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가 가격 상승률에 대해서 이래저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올랐고 어떤 정부 때는 부동산 가격이 좀 적게 오르고 그와 관련해서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규제라든가 이런저런 대책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정부 때 같은 경우는 무려 20번 이상 정책이 좀 나오게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어떤 결과가 좀 초래했냐면 대책이 나올 때마다 이 대책 공부하다가 끝나신 분들도 상당히 좀 많으세요. 그래서 대책이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있지만 대책에 우리가 너무 연연해 하시면 투자라든가 자산관리를 오히려 더욱더 실패를 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꼭 대책이 이 부동산의 상승과 하락을 정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첫 번째 바람이고요. 그 증거를 보시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부동산 정책들을 좀 본다면 2003년, 2005년, 2006년, 523, 955, 12954, 831, 330, 1115 대책 수많은 대책들이 있었는데 이 대책들이 전부 다 규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시거나 부동산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야, 규제가 됐으니까 이제 부동산 떨어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경험이 없으니까.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맞는 말도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후분양제가 되게 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가 되게 되면 부동산이 떨어진다, 모른다 이렇게 함부로 좀 지정을 하시기보단 대책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부동산이 꺾이고 안 오른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대책이 많이 나오니까 그때 그 시절에 2003년서부터 2007년까지 부동산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하니까 오르고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를 하니까 좀 살짝 꺼지는 것 같다가 오히려 더 올라버리고 종부세 도입하니까 더 올라버리고 초가익 환수지하니까 더 올라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대책 공부에 너무 연연해 하시지 마시고 작은, 항상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보실 게 아니라 숲을 보시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전반적인 수배 이런 부동산 경기 흐름을 보셔야 되는 거지 대책에 매몰됐다가 정말 내 자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리시는 경우가 많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종부세 도입이 됐을 때 많은 분들께서 부동산을 파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때가 내 인생의 천추의 한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울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아직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03년 시절 얘기고 2017년도 같은 경우도 부동산 정책들이 20번 이상의 엄청난 대책들이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6.19, 8.2, 9.5, 12.4 8.2 같은 경우는 날파리 잡는 정책이다 9.13, 5.7, 8.12, 10 그래서 12, 16 대책까지 수많은 대책들이 나왔지만 결국은 부동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올랐단 말이에요. 오르고 나서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좀 빠지는 시점이지만 어쨌든 그때 그 시절에 정책이 나오니까 부동산이 꺼진다.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을 잡겠다. 정부의 야심찬 이런 생각들은 있었지만 결국은 잡지 못했단 말이에요. 물론 다른 여타 정책들은 잘할 수 있겠지만 그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 사이클적인 부분에서 일반 경기는 이렇게 폭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다면 부동산은 진폭이 시간을 두고서 넓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 대책을 봤을 때 다른 그 무엇보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딱 두 개만 생각하세요. 대책 공부하실 때 부동산이 상승할 때가 있고 부동산이 여러분들 하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할 때는 정부 입장에선 너무 오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승할 때는 정부가 규제책을 내놓는다. 그리고 부동산이 하락을 할 땐 너무 빠지는 걸 정부가 또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뭘 좋아해요? 적당한 걸 좋아해요. 적당한 선택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쨌든 부동산이 빠지는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너무 빠지는 걸 좋지 않다 보니까 정부는 뭘 내놓습니까? 완화. 부양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승 기류일 땐 규제한다고 상승이 꺼지는 게 아니고 하락을 할 때 부양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꼭 부동산이 더 안 빠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다만 정부가 더 빠지지 않게 노력을 할 뿐인 거지 우리가 지금 이 시기 때 어설프게 특히 요즘에 아파트라든가 빌라라든가 어설픈 오피스텔 같은 거 지금 상가도 마찬가지고 지식산업도 마찬가지고 어설픈 거 했다간 오히려 더 큰 낭패를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추가 하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외적으로 전쟁이라든가 불경기라든가 특히 제 주변에 계신 사업하시는 사장님들 대표님들 요즘 자금줄이 묶여서 많이 힘드시고요. 특히 이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고 지금 한을 토로해놓고 계십니다. 왜 순식간에 경기는 어쨌든 코로나 수습은 끝났지만 그 이후에 경기 활성화가 돼야 경제성장도 좀 해야 사람들이 돈도 좀 잘 쓰고 좀 돌아갈 텐데 빚으로 지금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빚으로 버티는 과정 속에서 금리가 올라버리니까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폐업하고 지금 장사를 접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잊지 마셔야 될 게 2008년 금융위기 어려움이 참 많이 컸습니다. 근데 이때는 크게 이슈라도 있으면서 리만 브라더스든 이런 부분에서 큰 부동산, 채권, 펀드 관련한 부분에서 문제가 크게 터지면서 체감적으로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하니까 야 진짜 힘들구나라는 걸 느꼈지만 지금은 소리소문 없이 점점점점 이 병도 드러나면 아프다 해가지고 빨리 고치면 되겠지만 이 병이 보이지 않는 병이 더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그런 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대비해서 지금도 많이 힘들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뭘 내놨냐. 정상화 대책, 활성화 대책, 정상화, 정상화 활력, 안정, 정상화 모든 게 전부 다 부양 대책을 했지만 어쨌든 2008년 이후에 부동산은 5년 동안은 많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청자님들은 지금 현 시점에서 함부로 아파트, 함부로 빌라, 함부로 오피스텔에 대해서 그냥 싸다 이거 좋네. 이거 경매물건 괜찮네. 이런 거 잘못했다가 정말 여러분들이 독박을 쓰실 수도 있는 상황이시니까 함부로 자금을 울리시기보단 조금 더 한 번 더 돌다리 두려워실 수 있는 그런 지금 포지션을 취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과 맞춰서 정부는 9526 부동산 대책은 그래서 더 빠지지 말라고 공급이 좀 부족이 될 걸 예상을 하니까 좀 아파트 물량을 늘리겠다. 빠르게 빠르게 개발하겠다. 3기 신도시 빨리 하겠다라고 하면서 뭘 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공급 부족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특공에 대해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슈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한다 그래서 부동산이 오른다 떨어진다고 단정을 지으시면 여러분들 큰 코 다치시는 거고 당연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큐재를 완화해야죠. 천매 제한 완화해야죠. 무주택 기준 확대를 하고 왜? 전에는 무주택 기준을 막 강화했는데 지금은 이 현 상황에 있어서 너도나도 막 무주택자 그래서 생애 최초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그리고 너도나도 무순이 줍줍 같은 경우는 과거 막 규제를 엄청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전부 다 많이 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건설사가 또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허그라든가 PF 대출이라든가 보증 확대 그리고 신속한 정비 사업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이런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거지 의지를 내비친다 그래서 무조건 꼭 잘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국민분들께서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좀 지금 경기가 좀 좋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노력하고 있는 노력하겠다라는 시그널이 9.26 대책이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상승한다 이걸 통해서 떨어진다 오판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진다면 어떤 곳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냐 그래도 이제 서울 기준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단순하게 얘기를 한다면 결국은 사람들은 물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강 그래서 이 물가 주변에 내 부동산이 얼마나 만큼 있느냐 그래서 물가에서 북쪽이 좋아요 남쪽이 좋아요 북쪽이든 남쪽이든 뭐 여의도, 상암, 용산, 성수, 광진, 송파, 강남, 동작, 서초, 강남 그러니까 결국은 한강 주변에 몰려있는 이 부동산들은 어쨌든 미리 선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즐거움이 있으신 분이고 옛날서부터 아 옛날에 이거 얼마였는데 옛날에 한번 봤었는데 이러신 분들은 좀 계속 좀 못하시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도 분명히 기회라는 건 있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 특정 지역들 같은 경우는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지방 같은 경우는 측정 지역들은 계속 바뀝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외, 이 이외의 부동산들이 개발 속도가 상당히 늦어질 수 있다 보니까 뭐 싸다 그래서 막 모아주택 가서 사고 막 3천만 원이면 된다고 뭐 빌라 살 수 있다고 하고 뭐 경매 나오니까 싸다고 하고 막 친구가 얘기하고 뭐 동네 컨설팅에서 얘기하고 이런 거에 함부로 좀 안 빠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것들은 더 좋아지거나 정부가 새로운 신도시 개발을 하는 지역 새롭게 좀 탈바꿈하는 새단장을 하는 지역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지 투자에 매수 매도에 좀 도움이 되시니까 이 부분 강가하시지 마시고 어쨌든 정부가 더 빠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 지금의 시기니까 이 부분 인지하셔서 오른다는 시그널이라기보다 노력하고 있구나 라는 이런 시그널로서 9.26 대책을 해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